꼭 만나는 사람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부모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보다 더 나쁜 인간과 살게 되고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재혼했는데 더 개첩 아닌 인간이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영화 속 비련의 주인공 이야기 같지만 모두 외로워서 아무나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고 하죠. 이 외로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나 그냥 덥석덥석 만나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남은 인생마저 망조가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로울수록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서 만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무리 외로워도 곁에 둬서 안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사람 냉소적인 사람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남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빨아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흡혈기에 피를 빨리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다부진 결심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더라도 곁에 있는 냉소적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냉소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많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깨달은 철학자나 해탈한 사람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의욕에 찬 사람 앞에서 응원을 해주기는 커녕 야 괜히 힘쓰지 마라 인생 별거 없다 다 똑같아 이런 말로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배우자든 부모든 형제자매가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내 인생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대표적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이유가 친구로서 공감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받으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또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지 친구로서 가까이 두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 연락 없다가 자기 힘든 일 있을 때 자기 아플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돈 필요할 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뜬금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오랜만에 연락해놓고서는 친구, 친구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우정이라도 간직한 것처럼 살갑게 굴어댑니다.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을 들어주면 또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잘 지내는지 연락이라도 할라 치면 바쁜데 왜 전화질이냐 하는 식으로 귀찮은 듯 건성건성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것이 다 느껴집니다.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는 작별을 고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하세요.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 네 번째, 마지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계속되는 배려와 호의를 권리로 하는 모자란 인간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받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딱한 인간들입니다. 친구 사이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10대나 20대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사람 사이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하는 게 맞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심전심?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배려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는 게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물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덥석덥석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도 손은 안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